제주도 너무 이쁘게 돼 비는 안 오고 좋네요 와 아프겠다 현재 치면 1780cm 현재 치면 150cm 140cm에서 150cm 아이고야 형님 먼저 치 나 더블했어 예? 나도 더블 그 전에 형님 먼저 쳤지 않네 저는 7번으로도 쳤 백핀이잖아 그러면 6번 모르겠다 한번 쳐보자 그게 뭐였지 오늘 계속 한클래씩 짧게 가진 다른데 원래는 5번 쳐야 되는데 그러면 자 습힘 매트네 어떻게 습힘 매트네 어떻게 습힘 매트네 이제 다시 치 형님 호린어 내가 우리 하와이에 한번 가시죠 어? 호린어? 안되 보험 해지했어. 한 달 전에 했거든. 진짜? 그래 놓고 내가 어제 스크린에서 호리나 냈다. 그거 30만원 나오는 게 있는데 스크린 돈. 아 이거 진짜? 네. 어차피 뭐 한다고 해야겠지 마요. 꼭 뭘 하고 나면 사단이 난다니까. 맞아. 돈 태울 때는 또 뭐 하는 거. 굿샷. 와 잘 갔다. 잘 갔다 잘 갔다 잘 갔다 잘 갔다. 응. 응. 형님. 그래도 위에까지 올라올게. 형님 이거 좀. 그대로다. 쇼티 하나만 좀. 쇼티? 야 그거 갖고 있었다. 예예예. 감사합니다. 형님. 형님. 어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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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. 넘어가. 와. 넘어갔어. 넘어갔어. 멋있어. 멋지다. 멋지다. 거기만 올라갑니다. 뒤로만 안 안 두면 돼. 거긴 안 고칠 건데요. 아니면 그 저기 풀에다가 하세요. 풀에다가. 지금 밟고 있는데 매트. 예. 그 매트. 거긴 되고 저긴 안 돼. 예. 되긴 되는데. 도구에 도움이 필요해. 찍어. 그 겨울에 찍는 거 있잖아. 어. 핀이 좋으셔. 네. 됐어. 야이. 제빼. 왜. 뭐. 555. 아. 야이. 아랑. 뭐. ps 2. 집중한. 네. 자. 뭐. 어디에 가야 돼. 이리로 간거 같은데 여 위로에요? 여깄다 여깄다 칠순 있겠다 불만 해갖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쳐냈어 재수 참 네 재미 이리 어렵게 치노 형님 뭐 버디 아닙니까? 저거 와카는데 이만큼 많이 봐야되요? 네 공정으로 많이 해서 태워야되요 나 내리막이네 네 내리막이죠 참 정신좀 차리세요 버디를 저래 얼도 없이 쳐놔 아이고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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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룩어 아니 그렇게 찌나려면 좀 사실로 생긴 하나 아니 속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먹지도 안하고 쪽불은 좋은걸 있네 그죠 우리 혹시나 싶 하고 앞에 한눈이 이거는 sen 버디 으 에 아 아 아 예 아아 아이고 네 아까비 나 거기 봐라 아까비 아까비 안돼 이건 태우는거죠? 이야 그림만 맞춰나 나이스 백돌이가 하나만 하면 됐고 다 찍어달라고 아니 지금 찍기 나 안격해 나이스 나이스 파 내가 캤잖아 한개는 어중간에 올리는거보다 어프로 차는게 낫다니까 자수는 우리랑 아 펀드 못하시다 그치 네 넣을 수 있어 아까비 아까비